오늘은 잘탄다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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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 여데많인데? 고모야, 여덟살인데? 너 여덟살이지? 응 천서가 앞으로 가! 앞으로 쭉쭉 가! 쭉쭉 가! 그 물을 이셔야 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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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서 가자! 이제 비자 다러 가자! 빨리 와! 빨리 와! 오! 추워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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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제 빨리 집에 가서 갈아입이지! 목욕하고 가! 지금 못 가야 돼! 지금 못 가야 돼! 목욕까지 해야 되니까! 지금 못 가고! 피자 사러 가자! 야! 니네 감기 걸려! 빨리 가! 야! 이스바! 못 벗어! 우리 가! 차 소리가 돼! 아! 여기 여덟살이지! 가자! 우리 가! 빨리 와! 가빈이 걸려! 야! 이대로! 여기가 공평시야! 시연! 요정! 비세우면 어떻게든! 여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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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빈이! 야! 가빈이! 야! 이대로!